견신대는 아기였을 때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유아세례를 받고 이제 만 18세가 되어 물로 세례는 받지 않지만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당회는 유아세례를 받고 견신대를 통해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적합하다고 보아 이제 전주 성강교회 세례교인으로 정식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은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입교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흑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며 보금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할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으로 세례받은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바라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강예나 배이찬 박준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교인이 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꽃 바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